안녕하세요. 저는 월요일 오픈 인터뷰의 사회를 맡은 무리위기사, 핸드폰 사업인 자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시작하셨는데요. 즐거운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일단 시작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데뷔를 시작할게요. 윈터전 데뷔가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정식 데뷔를 앞두고 기분이 되게 맘다리 좋던데 소감을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조아비 씨 한 번 수다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어. 아아. 한 번. 저희가. 한 번. 기기를 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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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데뷔가 일주일이 남았는데요. 어. 많이 드셨죠. 왜~~ 저희도 많이 드셨어요. 어. 어. 앞에서. 데뷔. 서로 여러분 만나서. 진짜 너무. 좋고. 참. 너무 부럽고. 네. 감사합니다. 어. 어. 저 오늘 우리 즐거운 시간 보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김시현 씨 프로듀스 101이랑 원더바이팀에 출연하셨어요 그리고 프로듀스 팀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신데 저희가 정말 안 다르실 것 같아요 질문 뭐야? 질문 뭐야? 네 아무래도 사실 언더바이팀을 끝냈을 때에는 저희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제 손으로 그냥 마무리를 지렀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당당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는 앞으로는 계속 볼 거니까 앞으로 더 자주 얼굴을 비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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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각자 멤버 각자 멤버들이 팀에서 맡고 있는 포지션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그 포지션을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서브오버를 맡고 있고 비주얼을 맡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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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윈도즈원에서 메인보우과를 맡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 이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순포를 살짝 해주시면 순포를 한 소절만 살짝 해주시면 이선씨가 한 번 아 저희 이제 그쵸 다음 주에 나오는데 어...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옆에 경원이랑 규환이가 한 번 더 노래를 불러주시고 잠깐 불러주시고 오케이 오케이 안무를 잠깐 오케이 오케이 노래 많이 찾고요 진짜 언니가 어떻게 해? 나 이거 소녀? 아... 찍어볼까요? 아 카운트다 시작해볼까요? 제가 할게요 5 6 내 목소리가 나에게 닿게 오우 우와 우와 대박 뭐야 제가 means 몇 개 Speakers 퇴디 언니와서 역사 웨이 일단 메일이 뭔가 이래요 우리 메일이 뭔가 이래요 우리 메일이 뭔가 이래요 그렇습니다 스윗도 춤 잘 춰요 당연하죠 그럼요 그럼 이제 번호로 넘어갑니다 네 저희 보이그룹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아이돌 족취되고 우리 인터뷰에 타결하는 매력이랑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연씨 저희는 일단 각자의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 진짜 정말 다르거든요 저희 혈액형도 다 다르고요 혈액형이 다 달라요 혈액형이 다 달라요 저희 모든 혈액형이 다 있어요 저희 모든 혈액형이 다 있어요 혈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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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형이 조회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안 맞을 것 같은데 모이면은 되게 잘 맞고 다당견도 좋고 그리고 저희 이제 작사, 작곡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그리고 연기까지 저희는 또 정말 다지다른한 그룹이 아닌가 팀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도 정말 정말 좀 만능 만능 노래를 들고 싶은 그런 기회였습니다 혈액형 혈액형 네, 만능 노래를 한번 해보겠고요 저희 오늘 팬들과 함께하는 1일 바리스타 체험이에요 저희 그럼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김시현씨랑 조현씨가 어떤 말씀 어떤 말씀 네 기본적으로 미소를 장착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 끝나기 전에 그 저희가 C 페스티벌에서 보여드렸던 럴럴럴럴을 포스트잇 버전으로 한번 돌아가도록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이 웃으세요 ways 1목만들 2 specially 섭이 또 11 1목만들 2번 2 신경쓰게 신경쓰게 내가 공장 돌릴게 내가 승희 공장 돌릴게 소수하게 시작해서 끝으로 크게 더 크게요? 계속 크게 어어 유명히 무척통 채우기 저는 음악방송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하는 거예요 장난감 갑자기 커졌어 근데 내가 할 것 같아요 어... 사실 저는 어... 그래미를... 그래미를... 다 같이... 다 같이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의... 아, 이게 지금 목표 어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올해 목표 올해 목표가 있다면 진짜 가능하면 저희의... 저희만의 콘서트를 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누구나 윈도전 하면은 들어봤다라고 할 정도로 좀 대중적인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아, 너무 너무 멋있어 우리의 앱밤윌의 앱풀 방탄 윈도중 진짜... 진짜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라고요 저희도 했고요 저는 이제... 바이러스의... 바이러스의... 이닷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 작가가 드립스 팬들과 대화를 해보시겠어요? 아니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게 다른 가지에요? 멤버들 다 총가지인데? 위에가 파라잖아요 아~~ 봤어? 당황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오늘이 그 5월 18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그냥 18번 뽑으면 이상하니까 5 더하기 18에서 3번 거기다 2 더하기 3에 놓고 23번 궁금한 것 같아서 하나 질문 부탁드립니다 아 helemaal 진짜 충분히 준 undefined 그냥 귀여워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멤버들의 애교 한 것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도 귀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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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오래 진짜 오래! 오래 오래! 오래?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래? 포토타이밍! 슬로우션으로? 슬로우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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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하나 둘 셋! 아! 아! 슬로우션으로! 아! 나 이상으로! 슬로우션으로! 슬로우션으로! 이번에도 길게 가나요? 일어서주세요! 예이! 자! 카운트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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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찬아 내게! 제이의 내게! 우와! 우와! 오케이! 끝! 우리 기억에 간다! 고마워! 박현아와! 여기다!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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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삐졌다! 잘했어! 진짜 보컬 있다! 너무 귀여워서! 잘 모르겠다 혹시 멤버들 그 아이돌이랑 같이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개인 게이요? 아니 개인 게 말고 팀 고호 오늘 팀 고호를 제일 중요한데 시작할 때 얘기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고의를 못해서 팀 고호 하면 다 같이 일어서서 팀 고호 하면서 이번 인터뷰는 마치고 잠깐 준비 시간 가지고 저희 바디스타 인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인더룡이 방탄소년단만큼 서서 빌보드 가는 날까지 커리어이 나가면서 또 한 번만 보내드릴게요 방탄소년단 지금까지 지금까지 시작이야 위 에인성성 안녕하세요 위인더룡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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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멤버들은 홀로 이제 올라가 주시고요 네 저희는 잠시 바디스타 준비 하고 확인을 합니다 잠시 10분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한 번으로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라구요 감사합니다 emblem 부산 특수 택되어 스피어 groupe 어 이게 뭐야?